안녕하세요. 심쓴 오카리나 김진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연주 영상은 아니고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연습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촐하게나마 개업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날짜는 11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가 이곳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자리해주셔서 함께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월 16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